으 예 확정 지켰습니다 박주현의 서비스 안영훈과 이정하입니다 길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뭐 팀 승패를 떠나서 본인의 어떤 것을 컨디션을 이정하의 서비스 박주현 긴 아치를 그립니다 공을 골라내며 으 서비스 끌때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다른 팀에서 손상을 했던 손길 안영훈의 서비스입니다 3구 맞지 않아 반산 아 자기마은의 공을 쥐고 있습니다 서비스 아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자신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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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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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주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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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